야. 야, 뭐 안에! 뭐 있다! 야. 뭐야. 뒤에 뭐야? 야! 야! 야, 야, 야! 뭐가 감사됐냐? 방금 부러울 때다 봐! 오빠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여기 있니깐 뒤에 컵 깜짝이야 뭐야? 뭔 소리야? 나한테 컵 다쳐야 돼 컵 다쳐야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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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무서워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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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야? 뭔 소리야? 뭐야? 자 여러분들 아까 세탁기가 켜진 소리가 났는데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세탁기가 켜진 소리가 났어요 세탁기가 켜진 소리가 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있었어요? 꽃이? 이 꽃이 여기 있었어요? 거기에 있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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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빛 앞에 있어 거기 있어 거기 빛 앞에 있어 안 돼 iggles 시작 잉기네 죄송합니다 발 왜이래? 잠시만요 무서워 죽겠다 무서워 죽겠다 무서워 죽겠다 무서워 죽겠다 무서워 죽겠다 휴.. 움직이기..뭐야..? 잠시만요 현관등이 있어 아.. 썩은냄새.. 썩은냄새 이상하네.. 내가 해볼란다.. 아이씨.. 놀래라.. 감감이 않고 안보여.. 감감이 않고 안보여.. 썩은냄새.. 아이씨..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에요 여기가.. 아이씨.. 뭐.. 뭔소리야..? 야.. 야..뭐야.. 야.. 야.. 으이씨.. 그리고 이 냉장고는 내가 웬만하면 열기 싫은데 여기서 사람이 살았다고, 지금 살고 있다고 아까 그 말을 해가지고 사람이 안 살았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이 냉장고는 나 진짜 열기 싫거든요 진짜 열기 싫어 사람이 하도 살았다고 난리있게 여기 주위에 한 번만 열어줘 하도 여기 냄새가 꽉 차버려 이 냄새가 여기 꽉 차버려 밑에 열어봐봐 고마워 하나 둘 셋 이렇게ihil 아는 거 Largwr 야 뭐예요? 아시락소리만 닫아 야 잠깐만 여러분들 낫아서 숨겨버렸다 아시락소리만 닫아 뭔 소리야? 와.. 주위에 또 왔다갖고.. 아.. 나 왜 큰일지.. 뭐갈게.. 여기서 어떡해.. 잠시만.. 어디에 있어요? 야.. 저거 줘봐 어그러들.. 어그러들.. 어그러들 끌지마 진짜.. 어그러들.. 어그러들 끌지마라고 어그러들 진짜 내 골통을 쫓아보라 진짜.. 제거 좀 두개 다 뽑아봐 근데 이제 이 기가.. 두개 다 뽑아봐 그냥..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설마 또 소리 나는건 아니겠지? 거기까지 뺏는데 구신이 심한 거라니까 봐 시청자 어금을 많이까지 니까지 휩쓸려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구신이 심한 거라니까 코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뭔 소리야? 세탁기 방금 움직이던데? 세탁기 방금 움직였어 손에 비싼 거미도 장식이 안되서 죽어있네 거미도 장식이 안되서 죽어있어 거미도 장식 안되서 죽어있어 가보자 뭐야? 뭐야 소리? 어디야..? 어디야..? 진짜 미쳤어 뭐야 이거.. 잠시만요 2. 2. 2. 2. 2. 3. 2. 3. 3. 예전에 여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없다.. 오늘은.. 딸이 돌아다녔는데.. 없어.. 엔에.. 가짜.. 아.. 잠시.. 예전.. 1.. 다운이.. 네.. 안전.. 저..